아 네 아 어이가 없네 아 오 시계로 퀴지네 처음 알았다 아 맞다 저거 공찬각이 있었지 뭐해 이씨 손꼬였네 튕겨라 난 안탱기냐 나이씨 오우 오우야 오케이 미쳤네 아 아 어 왜 오우씨 오우 나이스 아 그만하자 이씨 으아 아 아깝다 오예 나이스 로디 퍼즐 하려고 그래 으하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왜 안나가 밖으로 왜 저기 방금 안뛰어가지고 난 앞으로 유지하고있었는데 가고싶어서 뭐해 이씨 스론 앤 리버리티 안녕하세요 와 잘먹었다 뭐야 안뜨는건 처음 알았다 아 저거 노리고 남 쓴건데 억울합니다 뒤에 있나 아 벽이 이래가나 아 아깝다 뭐야 이야 대박 잘 먹고 가자 뭐해 망했누 망했누 어휴 아파라 아 뭐야 놈진 기술있네 얘한테 톡톡이 있누 바보야 상단이잖아 아 한대 맞으면 아이씨 너무 아프네 와 뻔했는데 내가 뻔했는데 이게 정축이야 어 아 깝이 잘했는데 이씨 아 와 용사 나이팅 퍼즈하지마라 우워 퍼즈하지마라 아 아 너무 일정했다 아 이거 뭐야 뭐야 와 와 자 기믹 아니 왜 이렇게 안준베이가 됐어 이사람 세번 똑같은 타이밍했었는데 다르게 하자 자 잘 맞았네 오케이 언제까지 앉을건데 언제까지 퍼즈하지마라 아 알았고 어 이게 안돼 에에에이 아 아 1타 맞으면 벽왕이었네 대박이다 유터시 어헹 예쓰 GG 아이 이 분은 철권 가끔 아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하냐 아 렉! 아아아아 와아아아 이게 무슨일이야 와 픽인가? 갑자기 빠르네 뭐야 이거 오 와 이걸 어떻게 막았어요? 뭐요? 음.. 오예 올라 써버리자 와 아 이거 아냐? 아 와 잘하나 나이스 질이네 아 엄마야 얘 따라오 아아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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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렉과 아오 왜이래 아 됐다 바보 바보야 야 알았잖아 와 렉과 아 와 다행이다 렉이 너무 걸려가지고요 죄송합니다. 렉이는 원래... 짐 안 막히나? 안 막히나? 뭐야? 탄다고? 아 당했다 아 당했다 위험했는데 다행이다 와 잘찼네 와 이걸찼네 뭐야 나 우종했는데? 저 우종했는데요? 아 초호체 한번도 쓰다가 지금 쓰시네 지린다 아 아프다 아프다 죄송 우와 우와 깔끔한거 봐요 어떻게 이걸 다 참으십니까 와 이걸로 타이밍이 고운건데 막았어 대박 오예 기회하다 이거 맞아야 되는거 아니냐 이하, 이하땨 포지에에에잉 마이프 후우우우우우 받았다 아 아 으 으 으 기내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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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부금은 안 건드렸어요 에 그대로 걸려 와 로키 왜 안보이냐 아 2개는 왔지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오예 바닥댐 하나 둘 바닥 안 들어간거 같은데 이런 바닥 안들어갔어 기원 으 으 아따 잘 참으셔 야 드디어 보고 막았는데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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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 와 으 으 아 고생하십니다 Astra wars 입성 아 힘들어